출력, 가열 약함, 듀얼 버너 기능이 안 돼요 전기레인지는 글래스가 고온에서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고온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에 따라 온오프가 되어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지만 글래스 표면 온도는 일정 온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로 화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온 도달 시간과 온오프 주기는 이용하는 용기, 음식물과 출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레인지의 모든 버너가 동작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 가정에서 허용된 최대 전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듀얼 확장 기능이 제한됩니다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두 개 이하의 버너를 사용할 경우에만 듀얼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